바다에서 만난 짙은 안개를 해무라 한다. 바다에서 바람보단 무서운 것은 바로 안개다. 파도에도 길이 있고 바람에도 길이 있으나 안개에는 길이 없다. 공미리 기다리다 지쳤어요. 공미리 너희들 다 바람나들었어. 시사에서 제대로 못해보는 거야 이놈의 물질이랄게. 감선자 우리 다이가 본 거 아냐 이거? 뭔 새 뜨거운 소리여. 있는 대신 다들 임차 시간 지어줄 수 있구만. 그 시방 미라인자들이 공행사에서 항구로 돌아들어 기다리고 있구만. 서른명 남짓대고 조선족이야. 원래 명지도 갈건데 배가 고장거려. 뭐 천만은 극가 돈으로 우들을 꼬대겠다고 하든 싫다. 아니 뭐 고현이 잘못되면 천만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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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징역살아라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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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역살아라? 다 좋다고 그러냐? 우덜 다 좋다고 그러는 거 아냐? 좋으면 너 혼자 해. 뭐? 너 혼자 해라구 새끼야. 시골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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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뭐하냐? 아이씨. 이왕선 한다고라? 다른 사람들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마는 나는 못 찾았구만요. 그럼 너는 이대로 전진호가 천만점한테 뺏기게 두자는 겨? 저것이 나랑 뭔 상관이라고? 내가 비슬쩍하니? 왜 비친 사람 따르고 고생하는 사람 따르냐? 뭔 짐을 많이 갖고 왔어. 아이씨. 빨리 오랄게. 빨리 오랄게. 뭐하여? 빨리 빨리. 아이씨. 괜찮아요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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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개 훈련이 아직 안 끝났어. 대거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. 우리도 방법을 찾고 있을게. 잘 먹었습니다. 궁금한 거 있는가?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. 우리 선장님께서 언제든지 알려줄게. 일로도 잠깐 와봐. 왜 이러니까? 뭐하시려고 이러니까? 이상 나오셔. 아이씨. 가만히 좀 있어봐. 보이면 이게 직방이야. 우리야. 목포에 서른. 우리야. 아내도 같다. 남편도 같다. 남천도 같다. 남천도 같다. 동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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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좀 잡아라. 동식아. 동식아. 우산생피어. 동식아생피어. 소유. cem. 또 조금만을 정말 피 expertise간 vorpppppppppppppppp파kpppppbppp%. 도라돈이도 이런 데에 이렇게 실려가겠구나 생각하니 그쪽으로 가면 파도가 심한데요 가자 입장으로 가면 파도는 심해도 행영은 피할 수 있을 것이오 파도가 심하면 지들도 돌아가겄지 그 남도 아니고 정비정이 입장했어 야 뭐돈이야 없는 나가 비상거려 옥자들 거물에 걸으면 공장 파질일게 이 뭔 일이잖아 야 괜찮냐? 야 괜찮아 왜 인정은 형이 뭐하는 일이라고 야 행영 피한다고 이러잖아 걸리는 거한테 X때는 거야 파도야 야 잡으라 벙은 창부터 가봐 야 창과 벙은 창부터 가봐 에이씨 이발놈들 10등분이 태풍들아 와 보드라놔 반대한 baix 뭐야 형ros 책을 읽지말라 잘 살펴봐 산 사람 없는 거예요? 정말로 없는 거냐고! 아직 안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게요! 안개다! 이런 씨.. 해무 아니여? 이제 안개까지 길을 막네. 근데.. 시방 뱀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? 가긴 어디가? 손님! 손님! 상장하지 마라! 그 쨔깔 술 하나로 피 묻힌 소리 깨끗해지지? 그건 살인이여? 명백한 살인이여? 빨리 달려! 벌써 죽었는데 왜 살인이여? 근데 기관실에 대한 여자를 숨겨놓고 싶어 아뇨? 야 말이여. 천장님께 사실대로 말하란 말이여!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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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조심시오! 우리들 제발 좀 살려 조심시오! 이 배가 유람소인 줄 아냐? 어? 낚싯배도 되고 여기 쓰는 대화도 유람소인 줄 처음 봤어. 꼬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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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! 빈은 되자고! 상호만 만들자고! 그럼 어쩔거요! 시신이 둥둥따덕이 있는데 메달졸도 없고 그럼 어쩔거라고! 아뇨! 난 나도 잘못 없어. 책임자고 누군데? 난 아니야! 이 씨말라마! 가! 빡에 이 개자식아! 아... 웃어서 그랬어. 웃어서 그랬어. 웃어서 그랬어. 알선책이 잡혔단다. 천진호가 서른명을 싣고 오고 있다고. 그래서 혜경이 뜬단다. 우리 잡으러! 혜경이 뜬다고! 혜경이 뜬다고! 지X 좀 열어봐봐! 하지마쇼! 그러지말라 잠깐! 홍미야! 이 분 좀 열어봐봐! 괜찮을게! 이 분 좀 열어봐봐! 나가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! 나 지켜줄게! 나가 묻혀있어 지켜줄테니까! 이 분 좀 열어봐봐! 이 분 좀 열어봐봐! 이 분 좀 열어봐봐! 이 분 좀 열어봐봐! 혜경은 아직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줄 알아. 마침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께! 야! 우리 매는 그 사람들 태우고 가서 태풍을 만난 거예요. 미처 대비를 못해서 구명조개가 모자랐고 배가 나빠 당해서! 그려! 그래서 실종인 거예요! 죽은 게 아니고 실종이야 실종! 천진? 천진이라고? 이제 그만하시오. 너 다 끝났을게! 뭐여? 나가 입에 구멍을 내고 쓴 게 인자 그만합시다!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? 와라진 애끼라! 나 죽어불자고! 아니여! 저기는 흑영 신선정이다! 나의 신선정은 전진호! 엔젠 신선정이다! 왜! 전진호개! 나가! 전진호개! 나가! 전진호개! 환복한다! 왜! 전진호개! 나가! 선정인개! 가야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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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Helena! 아멘 아멘